자 주장을 하는 어떤 문장에서 대문자로 항상 시작하고 점으로 항상 끝난다 자 write each statement correctly 1번 Jack is quick Jack 대문자 Jack는 빠르다 Jack is quick 자 주장이 끝났으니까 점을 찍고 2번 He writes up and down 그는 위아래로 탄다 뭐 무엇을 타느냐가 나와있진 않지만 어쨌든 문장이 시작했기 때문에 대문자 H He writes up and down 그리고 끝났기 때문에 점을 항상 찍어줘야 하는 것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3번 Pam packs the bag Pam은 가방을 챙기고 있다 Pam 대문자 P Pam packs the bag 자 끝났죠? 그래서 점을 찍어주고 4번 She can do it 그녀는 할 수 있다 시작을 했기 때문에 She 대문자 S She can do it 점 We are big 우리는 크다 대문자 W죠? 시작을 했기 때문에 Are big 자 끝났기 때문에 점을 한 번 더 찍어주고 Og 하나